오! 개반해져! 그 시간에 걸려있어 우리 여기 한 것만으로 왔는데 한 것만으로 왔어 그게 뭐죠? 비하인드 톡! super shy super shy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느낌의 콘텐츠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뮤직비디오로 보는 게 아니에요 토크를 하면서 비하인드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다가 The one song that truly matters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다들 보이시죠? 아주 잘 보입니다 이거 단이 혼자 찍었는데 맞아 저 솔직히 여기부터 비하인드 있는데 설명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저요 자전거를 다 타고 있지 않았어요 왜? 멤버들 아 갓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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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여기서는 타고 있는데 제 얼굴 찍을 때 있잖아요 얼굴만 찍을 때 저 어떤 이상한 자동차를 타고 있었는데 거기서 카메라가 차에 달려있었어요 엄청 크게 그래 정원은 배이크 일부러 탁크링하는 척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너는 어디 앉아있어? 이거 왜 안 탄 거야? 옆모습 옆모습 옆모습이지 맞아요 옆모습 찍을 때 신기하죠 그래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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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기였어요 와 타는 연기 너무 잘한걸 Listen 우리 아이돌들 못 받는다 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언니 직접 타이밍 맞춰 쓰는 거예요 아니 근데 풍선 터트리는 거는 다른 차단은 아마 따로 찍었나? 아니 내가 자전거 타면서 집중해야 돼가지고 맞아요 사용할 수 있어요 맞아요 중요하다고 잘 모르겠어 이때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기억이 안 나요 언니가 다니엘이랑 얘들아 애들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이러면서 우리 가도 된대 특별한 말을 하면 혹시라도 이게 뭔가 스토리랑 연결이 안 될까봐 최대한 약간 이렇게 kept it broad 그래서 우리 여기 갈 수 있다 뭐 우리 할 수 있대 뭐 우리 할 수 있대 뭐 우리 네 명을 약간 앉아서 바람 좋다 날씨 좋다 날씨 좋다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행복해 보셨어요 진짜 날씨 좋으면 그냥 자동해 날씨 좋으면 날씨 좋으면 날씨 좋으면 날씨 좋으면 날씨 좋으면 날씨 좋으면 갑자기 날씨 얘기하는데 가야기 타드지 사진 엄청 좋아하던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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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텐션 진짜 가고 싶은 거 어텐션 음악이 나오는 이유가 있죠 근데 난 스페셜 앵글 카메라 앵글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맞아 아 여기 음 예스 아 이 소리 딱 없어지는 게 너무 쉽게 아 이 부분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여기 어텐션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좀 볼까요 계속 우리 아직 시작 안 됐어요 우리 둘이 아 그 소리 맞춘 거 너무 만족해 뭔가 발 발 쿵쿵쿵쿵쿵 아 이런 애기들 되게 자연스럽게 놔두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감독님이 너무 선생님 같았어 맘대로 뛰어놀아야돼 막 이러시고 맞아 감독님 그날 발음 진짜 많이 불렀는데 맞아 아 버스 타면 진짜 저 이 장면 제일 좋아해요 저 이 장면 제일 좋아해요 저의 제일 좋아하는 팀 저의 제일 좋아하는 팀 저희 저 버스 안에 타 계신 댄서분들과 친해졌거든요 어제 같이 말 배웠어요 저 포르추자로도 배웠어요 젤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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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와우 아는 우리 잘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아이스크림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거기다가 젤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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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너무 흐름 끼치는 장면 뒤에 다 대기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 몰랐잖아 저희도 몰랐어요 저희도 몰랐어 여기가 아니고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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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서 혼자 앞에 보고 있잖아요 근데 멤버들이 플래시맛 하는 거를 직접 볼 수 있었거든요 멤버들이 그래서 그래서 뒤에 엄청 많은 댄서분들이 같이 추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힘이 난다 그러면서 했는데 저는 못 봤어요 저와 혜린이 저와 혜린이 뒤돌아 뒤돌아 이렇게 춤추면서 했는데 어떤 댄서분이랑 눈 맞추고 그분이 엄청 많이 갖고 계셨죠? 그래서 하면서 약간 아! 계속 했는데 저희가 둘이 저의 웃음이 너무 크게 터져서 틀릴뻔했어요 그래서 소리도 냈지 않아서 우리 저 진짜 너무 짱이셨어요 세삼 Thank you so much Thank you Your facial expressions were just 열정 박수 와우 여기 진짜 시즈니가 나요 여기 진짜 시즈니가 나요 eyeballs on the fishes 여기 첫 촬영인데 맞아 연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커플 여기 재밌어 이분들 실제로 사이 엄청 좋으셨잖아요 맞아 맞아요 서로 담명을 덮어주고 오케이 맞아 모자니 얼빼 너무 잘 어울려 네 어우 너무 나이스 좋았어 이날 어 나는 이 장면 너무 귀여웠어 달려가시는 거 맞아 바다 옆이었잖아 근데 색깔 진짜 약간 세트 같아 응 햇빛이 너무 강해서 눈이 잘 안 떠도 여기가 바람 레전드 세트가 아니에요 바람 햇빛 레전드 바람도 많이 오고 햇빛이 너무 좋아서 눈이 잘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약간 잘하고 있는 건가 맞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너무 잘 나와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보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시장 장면에서 토끼가 그려지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 약간 뉴진스가 거기 있다 라는 뜻 아닐까요 버니즈가 있다 버니즈는 아시나요 댓글 따라 주세요 댓글 따라 주세요 조 조 조 조 DE 알아요 이거 미국의 비어 아 진짜 이 만했어 근데 I'm pretty sure the ASAP storyline will probably be called In Webtoon at some point Look at my hands! I will not be surprised He got distracted again I love still camera angles Yeah go put that on Hani's wiki Still camera lover It's like a real It's too real It exists That's real Yep It's too real 제 생각에는 포르투갈 촬영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친구가 있어요. 바람. 근데 놀랍게 뮤비에 담기지 않았어. 저는 그래서 약간, 이 바람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쁘게 나올까? 했는데 바람 하나도 안 나오고. 바람이요. 이게 가르는 거죠? 뭐 이걸 바람 막 막 도와주면서 약간 머리 약간 사랑하는 거. 되게 되게 약간 연출처럼 이렇게 나오고. 찐 비하인드였습니다. 찐 비하인드. 뭔가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다 보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재밌네요, 여러분. 리진스의 리뷰, 뮤비 리뷰. 우리 항상 이런 영상 보내기 너무 좋아하잖아요. 팬분들 저희 뮤비라고 내는 콘텐츠 리액션 영상을 보내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희. 그러면 지금까지 리진스였습니다. 안녕! That's for true. 표정은 어떤 느낌이에요? 각자 개선. Bye. 하이거 마가?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